한국국제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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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후원하는 국제질서 변화와 한중일 협력에 대한 두 번째 세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있겠고요 또 그에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간의 협력의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 세 분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옆에 계시는 윤대협 대전대학교 교수께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옆자리에는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소에서 오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가타 요시히로 후쿠오카 대학에서 오늘 발표를 하러 와주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저희가 청해서 듣겠고요 그 이어서 바로 지정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차재복 박사님께서 와주셨고요 그리고 한국통일문제연구소의 통일연구원의 황태연 박사님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숙현 박사님 세 분께서 각각의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관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발표자께서는 한 15분 정도를 생각하고 발표를 해주시고요 다만 공커위 선생님은 지금 중국어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순차 통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를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윤대엽 교수님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마상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전대학교 윤대엽입니다 오늘 한중일 학자가 참석하는 특별한 패널에서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국제정치학회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동북아의 지역질서의 구조 변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학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전후체제의 종말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갈등과 협력, 특히 동북아 지역질서의 구조적인 전환에 소반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후체제의 종말이라고 하는 화두는 현재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냉전과 탈냉전이 중첩되어서 전환되어 온 동아시아의 동북아의 전후질서는 2012년을 전후해서 우영같은 필연처럼 구조적인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 이후 중국 문제, 전후체제 탈각 이후 일본 문제가 아베 내각 이후에 본격화되었고요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에 핵무장한 북한의 문제가 상호 결부되면서 동북아의 전후체제의 구조 변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국가전략은 무엇인지 세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영같은 필연처럼 2012년을 전후로 한 동북아 주요국의 권력교체가 동북아 전후질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5세대 지도자인 북한의 시진핑 체제는 부상하는 중국의 문제에서 부상 이후 중국의 문제로 중국 문제를 완전히 변화시켰고요 우영같은 필연처럼 2012년 중연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전후체제 탈각이라고 하는 전후 일본의 구조적인 변화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알로써 2011년 김정일이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체제는 핵무기를 개발하던 북한의 문제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문제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연같은 필연같은 권력교체 이후에 동북아의 구조변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고 하는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통해서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후 질서의 구조변동의 문제 특히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구조적 또는 권력구조의 특수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문제제기였는데요 아직 학문적인 체계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후 질서의 특수성이라는 맥락에서는 충분히 학문적인 함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북아의 협력과 상호의조는 탈냉전 이후 정확하게는 1992년 이후 20년간 계속되어온 어떤 협력의 질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역사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탈냉전 이후 진행되어왔던 20년간의 평화가 오히려 예외적인 질서가 아닌가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후 체제의 종말이라고 하는 동북아 질서의 구조, 변동 핵심적인 쟁점은 전통 질서에서 근대 질서로의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고요 근대 질서의 모순은 전후 질서에서 타협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된 바 없었고 궁극적으로는 미중 경쟁, 한중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쟁점이 모두 근대 질서의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수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쟁점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구조적 또 본질적인 구조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동북아 전후 체제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퍼즐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이 부상 이후 중국, 전후 이후 일본 그리고 핵무장한 북한 문제에 소반되는 구조적 전략적 쟁점이 이 동북아 지역 질서의 구조적인 전환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전후 체제의 동북아의 갈등의 본질적인 요소는 이 전후 재발견, 이 전후 질서에서 유보되거나 타협되었던 근대 질서의 문제를 국가주의로 이념화하는 문제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냉전적인 타협으로 유보된 근대 질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고 특히 이것이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강대국 정치의 구조 한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쟁점이 될 텐데요 한미일 억지 균형에 기여하는 것, 분단체제의 갈등을 관리하는 것, 미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중점에 맞추어서 한국의 국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국제 질서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 팔렌즈약 이후 주권 국가의 탄생이고요 패권을 행사하는 강대국 또 강대국 연합이 만들어냈던 권력의 작용 세 번째는 국가 간의 협력의 체제, 레짐 또는 제도 이렇게 근대, 서구에서 만들어졌던 근대 국제 질서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 근대 질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주권과 영토와 같은 근대 질서의 핵심 요인은 전후, 전쟁 이후에 승전국이 만들어낸 전후 질서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국제 질서를 만들어냈던 패권 국가는 계속 패권 이행이 계속되어져 왔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권력 작용은 과거의 물리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제도를 통한 파워 그다음에 상호 의존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 파워 그리고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담논력과 같이 권력 작용,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 다원화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동북아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동북아에는 근대적인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전통 질서는 중국이 중심이 되었던 위계적인 중화 질서였습니다 이 전통 질서의 붕괴는 바로 중국이 치욕의 역사라고 기억하는 아편전쟁 이후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서세 동점 그리고 제국 일본에 의한 패권 이행이 진행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불완전한 주권의 문제, 또 세력 불균형에 의한 갈등 문제 그리고 동북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협력의 제도는 부재했다라는 것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전후 질서가 형성되어져 왔는데 이 전후 질서의 출발점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실제 동북아의 주요 이해 당사국들 남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주권과 또 권력에 있어서 불완전성을 남겨놓았고요 아울러 동북아 전후 질서의 모순은 주권용토 제도 등의 갈등이 전후 질서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고 냉전적인 타협에 불과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근대 질서는 전후 승전국이 만들어낸 전후 질서였다면 동북아의 전후 질서는 전통 질서의 붕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역사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외세의 영향력에 따라서 실제 지역 국가들의 주권이라든가 권력 제도 등이 유보된 결과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2012년 이후에 권력의 구조 변동으로 와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북아의 주요 권력 교체는 근대 질서의 모순을 다시 정치화, 쟁점화하는 정치 작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 체제는 2012년 국가박물관에서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담론을 중국의 꿈으로 교체해서 새롭게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국가박물관이 바로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과거 근대의 치욕, 근대의 역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역사의 무기화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 역시 탈령전 이후에 보통 국가화라고 하는 담론을 실제 전후 구석에서 탈피한 일본으로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인 쟁점에서 더 이상 사제 외교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후 구석에서 벗어난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념 역시 근대로 회귀하는 전후 재발견의 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민족 문제가 정치화된 바 있었습니다 전후 질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 대표적인 사례는 영토 분쟁과 관련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 지역 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와 주권의 확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토와 주권의 확립은 평화로운 협상의 결과 아니라 전후 승정국이 만들어낸 협상의 결과 그게 국제법적인 근거가 되어온 것인데요 동북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분쟁, 영토 분쟁의 문제야말로 영토와 관련된 전후, 전쟁 이후, 전후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점 동북아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동북아에 있어서 영토 분쟁의 중요한 제도적인 갈림길이 되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영토 분쟁과 관련된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순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토 분쟁 역시도 같은 쟁점인데요 바로 이 전통 질서에서 근대 질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바로 동북아의 모든 역사적인 쟁점, 영토 분쟁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 주권의 문제는 전통 질서에서 근대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전통과 근대에 있어서의 모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영토 분쟁은 상당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제도 또는 협상을 통해서 영토 분쟁 문제를 해결한 것은 북중 변경 조약이 유일합니다 북중 변경 조약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백두산의 55%를 북한에게 양도했고요 압록강에 있어서 주요 영토의 영유권을 중국에게 양도한 이유는 무엇이냐 션주아라고 하는 중국 교수는 체제적인 요인, 국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오쭈 등이 봉건적인 사고에 의해서 황제의 영토는 영토, 국경선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봉건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 질서에서 근대 질서로 이행 과정에서 생겨난 모순은 과연 전후 체제에서는 어떻게 관리되었는가 미소 냉전 시기에 동북아는 미소 냉전의 최전선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대당트는 동북아의 대당트라고 하는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냉전 체제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만들어낸 바 있었는데요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 구조 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북아의 냉전 체제를 구조화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중국에 대해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인식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적 모호성이 남아있고요 또 영토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동존이라고 하는 전략적 타협에 의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적인 전략적 의구심에 따라서 갈등과 경쟁이 존속했습니다 탈랭전 이후에 상호의존이 심화되었는데 하지만 2012년을 전후로 한 권력교체 이후에 권력주권 체제와 관련된 그야말로 전통 질서에서 근대 질서로의 이행 과정에서 유보된 채 해결되지 않았던 합의되지 않은 합의로 남았던 쟁점이 다시 쟁점화됨으로써 동북아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현재에 있어서 전후 질서는 어떻게 진전될 것이냐 아마도 강대국 관계인 미중 경쟁 체제가 동북아에 있어서 지역 질서를 구조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작동을 하게 될 텐데요 상상으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분석의 대상으로서의 미중 관계 상호의존과 억지 균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억지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 미국이 군사력과 군사혁신의 우익에 있고요 동맹 네트워크와 동맹 억지를 통해서 중국을 억지하는 경우 또 중국의 지정학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편하지만 평화로운 지역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균형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후 체제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타협에 의해서 내재된 모순점이 존재하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억제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시나리오도 분명히 전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비대칭 전략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지역균형 전략 비대칭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역외 국가라고 하는 지정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동아시아의 안보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분담해야 될 비용이 증가할 경우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미국이 외국가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왼쪽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동맹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동북아의 주요 동맹 국가들이 고령화되고 있고요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의 안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이 억제 균형이 붕괴되는 경우 대만에서 중국의, 아무튼 동북아에서 중국의 세력권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야말로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개입이 약화된다면 중화질서와 같은 중국의 세력권으로 재편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미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미래 전략을 추진해야 할까요? 중국과 일본, 미국의 전략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적 사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패권적인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한미래 억지 균형에 기여하는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도 불편하지만 평화로운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한국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분단체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양한관계의 갈등과 같이 남북관계의 갈등도 미중 경쟁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데 핵무제가 북한을 억지해야 된다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담론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에 있어서는 위협담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통일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현실, 인식도 한국에 있어서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식으로 자리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결단입니다 동북아의 근본적인 모순은 전통 질서에서 근대 질서로의 이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쟁점인데요 한국도 여전히 이 역사적인 쟁점을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의 구조적인 안보 불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역사적인 과거를 해결한다고 해서는 미래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역사, 영토, 민족 문제보다는 동북아의 지역적인 구조적인 안전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대엽 교수님께서는 근대 질서 그리고 근대 이전의 문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서 근대 질서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동아시아의 질서 그리고 현재의 미중 경쟁으로 촉발되고 있는 질서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전략에 대한 어떤 과제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상해국제문제연구소의 공커위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조금 더 드려서 20분간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순차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공커위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방문 교수로 있으면서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중국의 관점에서 보는 미중 갈등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갈등하에서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되도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PPT가 준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각국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양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가까이 위치하고는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중국을 왕래하지 못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동양의 시각으로 나은 한국, 내가 생각하는 데 3년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지역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린이의 시각의 отнош posiblets, 중국의 인생들의 세계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곳만으로garder시다 제가 상해에 있는데요 제가 상해에 있는데요 상해에 30년 전후를 비교해 보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이런 국가 국력이 변화함에 따라서 또 다른 국가적인 시각을 민족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머저둥 시기에는 머저둥은 중국을 들이고 체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체제를 수립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탄압되던 국면을 전환을 시켰고요 뜬샤워 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면서 중국을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진핑은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간에 양국 간에는 사실 또 많은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다른 구조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갈등은 일시적으로 당분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으로는요 아시다시피 이데올로기와 체제 제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문명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흥 강대국에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서 양국 간의 이런 경제 경쟁이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 등샤오픽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는 관계가 좋아도 그렇게 좋지 못할 거고 나빠봤자 더 악화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키싱저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미중 간의 관계는 과거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두 개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디커플링이고요 하나는 디 리스킹이라고 해서 안전을 방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저는 미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어느 쪽에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중국인들이 중국을 애워싸고 있는 국제 정체를 보는 시각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많이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중국에서 보기에 미국이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1차 2차 방어선입니다 중국은 중국을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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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상 이 결과 자체가 결국에는 미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한중 간의 관계가 어떤 입지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간관계에서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은 하나는 사드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타이완 그리고 난하에서 이런 영토 문제에 관련된 핵심 이익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국제 문제는 한중 문제는 북핵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핵 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어떤 힘을 발휘을 하거나 우리 사이의 관계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중간관계当中最关键的还是韓国怎么来看或者是怎么来处理中美的战略竞争. 그리고 지금 한중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중요시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한국이 미중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는데요. 예전에 한국은 안보에서는 미국의 의지를 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의지를 했던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략으로는 사실 기존의 이런 행보가 지속되기가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제일 반감을 갖고 있는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미국이 전제와 민주 라는 두 양본법으로 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 체제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동맹이 될 수가 있는데 전제라면 우리 다른 맞은편에 서 있는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도 이제는 이런 양본법의 시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대립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한중 양국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는 시각이나 관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국제 질서를 보는 시각 그리고 정치체제도 다르고 안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함께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걸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안전, 공동의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중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두 개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시기를 보면서 세력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형세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사건을 보는데 시각이 다름에 따라서 어떤 면을 보는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지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국내는 지금 현재 예외의 관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중국 국내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points을 받을 수 있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입장에서 쓸 수 있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있음을 보면 중국 국내가 등록된 것일BE도 좋지 않으면서 또한 외국인 입장에서 결정됩니다. 중국 국내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해도 당연히 따라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블링컨이 방중을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같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상황을 봐서는 한중관계도 분명 곧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한중관계가 좀 더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굉장히 효과적인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전에는 미중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한국과 중국이 좀 다른 시각에서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표 이어서 듣겠습니다. 후쿠오카대학의 오가타 요시로 선생님께서 한 15분간 한일관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쿠오카대학교의 오가타 요시로라고 합니다. 저는 한일관계에 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잔년까지 저는 한국에 19년 동안 살았고요. 오랜만에 일본에 가서 계속 2년째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일본에서 와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게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삼극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이라고 할까요?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그런 시각과 좀 다른 시각에서 논의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최근에 한일관계가 개선되었다. 2019년에 급격전상화 이후 최악의 한일관계다. 이런 계속 의료가 이루어졌고 이제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질범한 이후에 그 개선에 대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이제 올해 들어서 세 번의 권식회담을 통해서 한일관계가 좋아졌다. 좀 안도의 목소리라든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더 발전에 대한 기대를 일본에 있으면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셔틀 외교가 재개되었다라는 부분이 근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거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일각에서는 비판도 다르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개선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일관계 개선의 배경에는 당연히 한일관의 공통인식으로서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당연히 한국 전부, 일본 전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또 여론에서도 그렇지만 이웃나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극화로서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마 안전보장 문제 그리고 견제협력의 문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국 전부 그리고 또 일본 전부도 각각 여기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에 대해서는 양극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 일본 전부도 한국에 대해서 극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대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국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뭐 당연히 좀 아시다시피 서로에 대한 평가 표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변경되어 온 사실도 있지만 그래도 이웃나라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곤돈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전치 차원에서를 떠나서도 문화적인 관심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깝다고 생각을 느껴지는 그런 감선적인 부분 뭐 제이팝이라든가 또 한류 그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여러분 다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전 정권인 문재인 전부에 의한 한일관계의 악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 정부의 문제라는 부분이 일본 사회는 물론이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핵심이었던 2019년에 한일관계가 악화된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 간제너돈 문제였고 현 정부에서도 그거를 걸림돌로 보는 그런 것이 한일관계 개선의 하나의 돈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일관의 인식의 오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인식의 틀이 한국의 진보총권은 반일이고 보수총권은 친일이다 약간 그런 인식이 일본 사회에는 있고 또 일본 전부도 어느 정도 이런 인식 틀을 가지고 한국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 또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역대 보수총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슬만총권은 일본에 대해서 강견 자세로 신민지 전산을 요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 국교 전산화가 근반되지는 않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면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했던 특히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을 보면 단순히 보수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이다라는 것이 잘못된 해석의 이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진보총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손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사실은 징용권 문제 간제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된 문제다 일본 정부의 인식과 똑같은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거를 파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취하지 않았던 것을 저는 봤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이미 대통령이 되기가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중한 발언을 이어졌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가 간의 건식적인 합의다라는 것을 명언을 했었고 파기를 부정했습니다. 물론 사실상 파기였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거를 권식화한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곤란하다, 곤억스럽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일본 기업의 자산의 현금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반문했을 때 아베 총리를 만나면서 65년 한일 기본 관계 기본 조약을 그리고 또 전국권 협정을 존중하고 또 앞으로도 존중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65년 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65년의 국회 전산화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이미 전산됐다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도 어느 정도 공유를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진보 정권은 반일이다라는 너무 단순한 평가가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론은 어떤가 하면 여전히 일본에서는 한국은 반일이다라는 식의 단순한 해석이 유톤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여전히 일부 전치인은 반일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실감으로도 느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객관적인 판단으로도 사실은 일본의 강경 자세를 취하면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반일 존족주의라는 그런 책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 책이지만 그런 책이 나왔다는 것 사실 자체도 그렇고 예전과 한국 여론이 많이 달라진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019년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던 그때의 단시도 노 자팬이 아니라 노 아베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비판은 일본 전체를 비판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현 정권이 한국에 대한 전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던 그 여론을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여론의 입장에서는 노 자팬이든 노 아베이든 똑같이 받아들이고 한국은 역시 반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여론의 그런 미묘한 차이라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해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정권에서 악화되었던 한일 관계가 현 정권에서는 개선된다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에서 안 됐던 한일 관계가 보수 정권에서 개선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틀과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2019년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한 근전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개선된 그런 동계가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여론에 있어서도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인식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공유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SNS 시대에 그리고 또 세계적인 조류가 많이 변동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 인식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민지 책임이라든가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법현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65년 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데 65년 체제라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을 비롯한 동아시아 극제질서 아래에서 현선된 체제라고 본다면 반권 자유주의 진영의 동아시아 극제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의 핵심은 안보와 견제협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면제를 위해서 한국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민지 지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해석을 하면서도 그거를 일단 보류한 형태로 65년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회 전산화를 했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65년 체제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65년 체제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보류시켜놓은 신민지 책임의 전산이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따르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든가 피해자 구제라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65년 체제가 현선된 배경에는 여론이라는 것이 지금만큼 중요하지 않은 국가와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리더끼리 정부끼리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극제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65년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에서는 추가했던 부분인데 65년 체제를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 65년 이후에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 인권 탄압의 사건이라든가 그거를 제1동포호를 통해서 일본에서 많이 전달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일본의 학생운동의 실패라든가 그런 것과 대조가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는 피해자들의 증온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회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 석에서 일본 전부도 무라에마다마와 같은 것을 발표했듯이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또 한국 사회는 한일 관계까지는 아니어도 과거사 전산이라는 또 새로운 가치를 잔출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 90년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65년 체제라는 것을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앞으로의 발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18년에 이미 한일관에서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오부지 곤돈선언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이 65년 체제를 보완하는 천부 차원의 새로운 가치를 체기하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언문을 자세히 보면 65년 체제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킨다라든가 과거를 직시하고 그것도 양극의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던전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제를 일본 정부가 또 표명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미래지한적인 관계, 서로의 노력 이런 부분이 한일 양극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이미 곤돈선언에 보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98년에 김대중 오부지 곤돈선언도 65년 체제의 포미 내에서 이루어졌던 선언인 만큼 미래지한적인 관계라는 것도 사실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부분 일본에서는 그 과거를 망각하기 위해서 앞으로만 보자 라는 식의 해석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5년 체제와 준덜되는 새로운 가치로써 2018년에 간제노동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2019년에 한일관계 악화라는 것도 그런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65년 체제에서 충분히 보완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확화한 현태로 제기가 되었던 것이 2018년에 법원 판결이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65년 체제를 부정하는 극체법 위반의 반결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역시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 있어서는 그것을 큰 결단이라고 해서 일본 정부와 똑같은 차원의 65년 체제에 돌아가는 65년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2018년에 그런 새로운 가치체기를 결과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일관계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춘돌의 65년 체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체기 이런 부분을 저는 조금 더 근전적으로 65년 체제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극체사회가 크게 많이 변동되는 그런 석에서 거전적인 극체관계론 말하자면 극가 차원에서만의 이루어지는 극체관계 전부 차원에서만의 극체관계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극체사회의 조류, 이행기 정의라든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인 인권이라든가 비해자 구제라는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에 계속 반치되어 왔던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가치, 여론의 시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아예 외면을 해서는 새로운 한일관계는 역시 또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런 과거를 기억하고 98년에 오브지 선언에서 있었던 것처럼 미래의 지향이라는 것이 과거를 칙시하고 앞으로 더 나은 한일관계를 현성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잔출하는 그런 한일관계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로 선생님께서는 한일관계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1965년도에 한일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65년 체제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것이 새롭게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는 차원의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 이렇게 다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분의 지정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한 5분씩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0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0분씩 10분씩 말씀을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동북아역사재단의 차재복 교수님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상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한중관계사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차재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한중일이고 또 일본과 중국에서 우리 중요한 학자들이 오셔서 저도 중국과 한중일 또는 동북아역사 연구하고 있는 학자로서 굉장히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지정토론으로 해서 우리 윤대엽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사전에 좀 읽고 토론 문을 좀 준비해 왔는데 얘기해서 얘기 드리고 시간이 조금 있다면 공커이 박사님과 오가다 선생님의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윤대 선생님의 동북아 지역질서의 구조변담과 한중일 관계 근대질서 전후질서 미중경쟁이 돼서 제가 페이프가 아닌 ppt 자료만 보면 사실은 토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 글은 전체적인 시기를 근대부터 지금 현재 전후 그리고 21세기 미중경쟁시대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필자가 어느 시기에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전개해서 결론에 이를지는 좀 자료만 보기에는 좀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좀 발표를 듣고 보니까 역시 결론 부분에서 이런 전후체제 또는 이런 21세기 미중경쟁시대에 우리 한국에 아까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전략이나 우리 한국에서 일단 대외전략의 선택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주제를 필자는 나름자로 좀 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동북아 질서의 역사적 고찰과 한중일 관계의 구도 변화 또는 제 생각에는 동북아 질서의 구조 변화와 한중일 관계의 역사적 고찰이나 내용은 어느 쪽 어느 쪽에 중점을 해도 좋은데 좀 주제를 한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특히 문제제기에서 2012년을 조금 기점을 해서 좀 강조를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 빠져있는 부분은 2012년은 우리가 꼭 짚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영내 국가들의 주요 지도자들의 언서를 보면 민족주의 고조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는 겁니다 그전에 아마 지역 질서 구도의 변화를 보면 2010년을 빼놓을 수는 없죠 20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지위의 변화가 중국과 일본에서 일어났고 2011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 집권 시기가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이어지는 2012년에는 처음에는 푸틴을 얘기하지 않으면 2012년 5월에 강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바라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의 러시아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민족주의가 비양되어 있는 거고 똑같은 2012년 9월에 보면 아베 전 총리라고 호칭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굉장히 헌법구조에 대한 개헌의지를 강력히 염원했던 사람인데 참의원에서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실상 또 전쟁이 가능한 우리 보통 국가라고도 하고 정상국가에 성공을 한 거죠 똑같이 오늘 얘기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 11월에 18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수기가 당선되면서 첫 마디 아까 천안문에 있는 국가방문을 위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얘기했고 그 뒤에 5년 뒤이긴 하지만 동아시아 역내 주요국가들에서 민족주의의 방점을 지은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아니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시점부터 해서 아메리칸 풀스트레스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을 얘기할 때 어떤 국제정치에서 역학 구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족주의 고조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시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한반도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수기가 얘기했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는 애국주의 계획이 굉장히 교과서에도 반영되고 학생들에서도 학교에서도 캠퍼스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왔습니다 저는 지금이 중국에서 민족주의의 세 번째 부상 내지는 재부각되고 있는 시기를 보는데 아펜전쟁 이후가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으로 중화민족주의가 나왔고 두 번째가 천안문 사태 이후에 소위 민족주의가 크게 부각이 됐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 시대 때 중화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니까 주도 근래의 자료를 보니까 조셉 나이가 우리 서울에 와서 했던 얘기가 1차 대전 1914년과 1945년 2차 대전 중에 유럽에서 1차 대전의 원인은 유럽에서 여동식 민족주의 때문이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2012년에 민족주의가 고조된 부분을 조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 자료를 읽어보면서 그런데 좀 우리 용어에 있어서 우리 윤대협 선생님은 부상 이후의 중국이라는 표현이나 부상 이후의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 중국에 연구하는 분들은 보면 이거는 중국의 부상이 끝난 것인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애매해서 혹시나 이 부분이 중국의 팽창으로 보는 건 아니냐 중국의 부상에서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라든지 지금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서 부상 이후의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가다듬을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전후 이후 일본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탈냉전기라든지 아니면 일본 국내적인 시각에서 보면 보통 국가식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러우전쟁과 2차 냉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2차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얘기하는 신냉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용어정리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992년 이후에 20년간 진전된 동북아의 상호이전과 협력은 예외적인 평화인가 이 부분은 아주 흥미롭게 슬라이드를 제가 봤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한중관계 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또는 중국과 한반도 관계에 한해서 얘기를 해보면 1970년대 초 미중 대탄트 이후에서 1992년 한중 수교까지 20년 기간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한반도 평화 체제가 행성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꽁크희 박사가 미중관계가 좋으면 한중관계도 자동적으로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대국 간의 관계가 좋고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우선은 필수 조건으로서는 중미관계라든지 미중관계라든지 이때 대국관계가 좋아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좀 빼놓았던 것이 아쉽게도 한중 수교 이면에 있었던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북한과의 아주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당시에 북한을 두고 냉전의 섬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협력은 예외적인 평화인가라고 볼 때 북한 요인과 또는 대만 요인도 한번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2015년은 한중 간계로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천안문 누각에 오르면서 중국의 소위 전성절 70주년 기념식에서 그까지 천안문 누각까지 오르면서 한중 간계가 최고점에 달했다라고 국내외에서 얘기할 때 이듬해 2016년부터 사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평화라고 하는데 협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면서 16번 슬라이드에 보면 선생님은 미중 경쟁과 동북아의 전후 이후 구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간결하게 제 생각에는 21세기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동북아 신질서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오늘 발표에서는 조금 얘기되는데 남북관계 시나리오가 갑자기 나오는데 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전개가 좀 있을까라는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도 조금 시간의 문제인지 많이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아까 2012년 개기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 세계 100건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진핑은 중화부항 중국무항이고 일본 전 아베 총리는 일본 부흥 또는 강한 일본 이런 걸 얘기할 때 자 한국의 선택은 어떨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얘기했던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전략에 겹쳐지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과 미국은 동아시아 영내 국가들을 보고서 내 편에서 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전략 선택은 또 어떨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황태연 박사님의 토론 말씀 역시 10분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황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군커유 교수님처럼 한중관계와 미중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있는 중국 학자분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군커유 교수님이 순차통역도 진행되고 하면서 좀 내용을 많이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멘트보다는 좀 질문을 중심으로 질문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군커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미중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커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중국 관점에서 미중관등의 배경 그리고 그 특징을 좀 바라보는데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좀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미중관계에 대해서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중국 학자 입장에서 중국적 시각에서 봤을 때 미중관계라는 것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또 한국의 시각에서의 미중관계는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부분 외에도 저는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한다면 이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은 어찌 보면은 다른 부분보다는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술 진보라고 하는 측면과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방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기술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좀 중국을 제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로 인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지금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결국 4차 혁명의 기술 주도 그리고 기술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선점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경쟁은 체제 문화 경제 환경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초점은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방향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 문제가 실제로 안보에서부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결합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디커플링이나 무역 단절을 원하지 않는다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은 결국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이러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그러한 어느 수준까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중국의 세태 혹은 기술적인 진보가 더 이상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좀 가장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궁금한 질문을 통해서 군거지 선생님의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구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앙칠라이라고 해서 중국이 더욱더 강해진다 즉 강대국을 향해서 그 목표를 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미중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어느 지점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과 연결해서 좀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중 무역은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증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021년, 2022년에 미중 무역 상황은 좀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한국을 보면 한국은 감수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무역이 또한 적자를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 한중 관계가 계속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 이것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한 군커의 교수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러한 미중 전략 경쟁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우리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안미경중 현상을 지속해왔고요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안미경세 혹은 안미경미, 안보는 미국, 경제 또한 미국이나 전세계 글로벌화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그렇다고 하면 중국과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것이 결국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떠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생각하는 그러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한중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최고로 민감한 문제는 사드 문제고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계되는 영토 문제거든요 대만 문제라든가 남중국의 문제인데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좀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한중 관계에서 좀 곤란한 문제로 북핵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와 연결해서 사실 과거에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현재 강해진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의 역할론이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이 할 수 있는 현재의 어떠한 역할 양자 간의 한국과의 관계에서 추구할 수 있는 바 혹은 이것이 다자 간의 협력으로서 어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태현 박사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숙현 박사님께서 오가타 유시로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역시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제정치학회의 세션에서 토론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특히 이제 오가타 선생님은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뵙습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 한국에서 11년 계셨다고 하는데 아마 한국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보는 시각이 굉장히 한국 중심에서 많은 한일관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듣는 내내 좀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었는데요 오가타 선생님은 11년 사셨고 저는 16년을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부터 토론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더 일본에게 좀 바라는 일본에게 일본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23년 특히 이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한 두 달간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외교적인 어떤 이벤트가 가장 확실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월 6일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16일 17일에 이제 그 한일정상회담 양자회담으로는 약 12년 만에 열리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26일이었죠 한미정상회담에서 NCG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이제 답방을 했죠 5월 7일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히로시마 G7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18년 19년도에 굉장히 악화되었던 오가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65년 한일 국교정상회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기가 단 두 달 만에 이렇게 해빙이 되는 그런 시간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18년 19년도에 이제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이제 65년 이후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교과서 문제도 있었고 독도 그 다음에 야스쿠니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여전히 상수로 한일 관계의 악화 요인으로 있어 왔던 그런 요인들이 적어도 타 분야 즉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사회 이 분야로 역사 문제가 악화되어 파급되는 그런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느 정도 양국 정부 간에 안목된 합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2018년 19년도 저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특히 그리고 아베 정부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5년도 한일 관계 그 다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일 관계가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나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시기에 대부분의 이제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외부 요인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중재라든가 요구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좋아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5년도에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까 오가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1998년 김대종 오부치 선언이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그런 제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악화 요인은 외부 요인으로서는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가장 크게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어떤 정책의 괴리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 문제는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가타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긍을 하는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요 수긍을 하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면서 제 토론 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오가타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일 간의 인식의 오류 잘못된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잘못된 인식의 틀 이 프레임 진보 정권은 반일 보수 정권은 친일이라고 하는 이런 일본 내에 이런 프레임이 형성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오가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상담은 오래 시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일본 내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훨씬 더 저조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적어도 한국이 한일 관계는 한일 경제의 관계의 발전만큼 정치 발전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괴리라든가 격차가 2018년, 19년도에 한일 관계 파탄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 이후에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많이 저하가 되었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아까 체제국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암은 막루에 오른 이후에 일본 내의 한국에 대한 대중국 경사론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었고 이거에 대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커졌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인식, 특히 진보정권, 보수정권이라고 하는 어떤 양극화의 프레임을 일본 내에서 형성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떤 의식이 일본 내에서 전혀 이것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한국은 경제발전은 이루었지만 우리가 식민 지배를 했던 그런 국가다라고 하는 틀에 갇혀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 내에 아마 그런 정치인들의 그다음에 의식인들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프레임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다운 선생님의 견해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과거에 있어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 2018년, 19년도에 어떤 악화된 상황 이전까지는 정치의 악화, 정치 외교의 악화가 사회문화에 지대하게 영향에 미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일체형으로 이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 현상은 상당히 좀 분리형으로 정치 외교의 문제가 사회문화에 그대로 전반적으로 투영되지 않는 그런 분리형으로 이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고 세대교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 대한 어떤 식민지 경험에 대한 일본에서의 충분한 이해와 그다음에 발언에 있어서의 어떤 고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다운 선생님 평소 한일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잠깐 말씀드리면 1998년 우리가 이제 RMF 시기 이후에 어떤 병제적인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진 당시 1998년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파급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담겨있는 그런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향후에도 이것이 제대로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그런 청사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일관계가 목표로 해야 할 그런 청사진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오가타 선생님께서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구체적으로 조금 전개가 되려면 가장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요 우선 발표자께 지금 토론자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질문들이 각각의 발표자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각각 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대엽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체제옥 선생님 좋은 코멘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전후 체제 종말이라고 하는 지필의 오늘 발표 내용은 1장의 내용인데요 아직 맞추지 못한 퍼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장의 내용은 동북아의 지역질서의 갈등을 어떤 시각에서 비교적인 시각 또 역사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제 발표 내용의 목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부족한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좋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개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상 이후 중국이 무엇이냐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2장입니다 부상 이후 중국이야말로 이 단절적인 전후 체제의 변화에 있어서 첫 번째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 체제 이후로부터 부상 이후 중국 문제가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문제의 인식입니다 사실 공세적인 중국과 관련된 담론도 2010년대를 전후로 해서 제기된 바 있었는데 시진핑 체제 이후 단절적인 변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1대1로 신형 대국관계와 같이 대외관계 중심의 통치 이념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3개 대표론이라든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과 같이 대내 중심의 통치 이론이 중심이 되었다면 시진핑 체제는 대외관계 중심의 통치 이념이 제시되었다라는 것이 단절적인 변화고요 두 번째는 주변 관계 역시도 변했습니다 주변 공작회의 첫 번째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만들고 주변 국가의 공세적인 강압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시진핑 체제가 가지고 있는 단절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권력구조입니다 시황제라고 하는 논의도 제기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 3, 4대 10년 주기의 어떤 권력교체가 관행적으로 제도화된 것을 파기했고요 또 시진핑 중심의 권력구조가 강화된 것 아마 이것이 부상 이후 중국의 쟁점으로 제가 개념화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실제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변화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3장인데요 전후 이후 일본 이게 3장의 타이틀이기도 한데 이건 역시도 전후 구속에서 탈피한 일본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후 일본의 구속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평화원법의 구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일 동맹의 구속이었고 세 번째는 반군사주의 또는 평화주의라는 구속이 전후 일본을 구속했다면 아베 내각 이후에는 해석 개헌 또는 가헌 개헌을 이번에 기지단 내각에서 추진하겠지만요 해석 개헌이나 가헌 개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평화법 구조를 변경했다는 점 또 미일 동맹, 2015년 미일 방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회에 있어서 일본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미국 동맹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역할과 의성을 변화시켰다는 것도 전후 탈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선제공격 능력의 보유와 관련된 일본의 여론 60% 이상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일본 사회에서 평화주의라고 하는 반군사주의라고 하는 여론 질서의 변화 이것이 전후 이후 일본으로 규정할 수 있겠고 특히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사제 외교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사제 외교의 종교를 선언한 것 역시도 전후에서 탈피한 일본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남북관계 문제와 한국의 역할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발제자 공통적인 것은 인식의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 역시도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인식이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을 역사적 오인식 전략적 착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은 한국이 역사 문제 영토 문제와 같이 근대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남북 문제를 외세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착각이라고 저는 전략적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반도 평화 체제가 주변 국가의 분쟁과 분리되어서 가능하다는 것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착각이 있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완성이 주변 국가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또 조화로울 것이다 라는 것들도 중국 특색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사 문제는 모두 종결되었다 해결되었다라는 인식 그리고 오히려 2차 전후에서 일본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인식 역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요 북한 아직도 주변 모든 국가들이 저기다 포위심성 역시도 전략적인 착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많은 분쟁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런 전략적 이견이 역사 문제와 결부되면 이건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러우 전쟁이 될 텐데요 영토, 주권, 민족, 역사 문제와 이런 전략적 착각, 오인식이 결부되면 이건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공콩이 선생님께서 중국도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원전수와 같은 현안 해결에 있어서는 협력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어떤 국가에 이건 무력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안보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공콩이 선생님 똑같이 5분 드리면 될까요?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황 박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3개를 주셨는데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고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을 여쭤보셨는데 사실 문제 하나하나가 하루의 주제로 학술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만큼의 질문이라서 5분 내에 대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중국의 양계에 대한 impact 우리가 중국과 중국의نايا는 semi visions 글자 무슨 흑지출런 시즌 또 심生 의심 심 beautifully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미중관계의 이런 충돌은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경제 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기술에서 시작하는 충돌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평범한 관점은 미국의 두 당, 민주당, 미국의 국회, 정부, 정부, 국회, 그리고 미국의 민중, 지금 현재는 중국을 소위挑战자, 위협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실 또 다른 시각으로 미국을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적대적인 대상국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건 대통령 개인의 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백악관과 국회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 민중들도 중국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미국의 상대편에서 적대국으로 정의를 하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시각으로 정의성을 하고 있고 정의적인 대상국을 끝냄는 어떤 시각에서 정의적인 대상국을 맞지 않으며 정의적인 대상국을 맞지 않으며 정의적인 대상국을 맞지 않으며 사실 우리는 사실은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면 미국과 미국과 일본과 미국과 일본과 일본과 이것이 다 같은 경쟁을 맞지 않으며 이것은 미국의 완승을 맞지 않으며 미국이唯一의 대상국을 맞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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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래서 방금 하신 질문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충돌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미소 경쟁에서도 그랬고 미일 경쟁에서도 그랬고 미국이 유럽과의 경쟁에서도 미국이 상대에 대한 공격이 끝나는 시점은 미국이 완승을 하는 결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공격도 언제 끝나느냐 중국이 완패하는 그 시점이 미국이 그만두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과거에 말씀하시기를 태평양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좋게 두 나라를 두 강대국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미국과 대등하게 평등하게 이 지역에서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미의 협조는 3가지를 분할 수 있습니다. 1. 세계, 2. 지역, 2. 좌측. 사실 전 세계의 협조는, 특히 기후 변화,反恐,防止核武器의 협조는 모두 협조합니다. 미중 간에 협력하는 분야는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글로벌적 차원이고요. 하나는 지역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는 미중 양국 간의 관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사실 기후 문제, 반 테러 그리고 해격제하는 등 영역에서는 이게 글로벌적인 이익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중국은 이 지역을 4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북아, 황해가 있고요. 황해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반도, 조선반도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해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과 관련된 다케시마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 해역, 타이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하의 영역으로 크게 4개가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중 간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자 관계에 있어서 미중 무역이 확실히 아깝다. 아까 앞에서 황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역사적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 한중 관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한중 관계가 미중 관계에 따라서 같이 호전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사실 태도 면에서 또는 문제를 인식하는 면에서 호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미중 관계가 좋아지는 게 경제적으로도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 중韓貿易为什么会出现这个逆差也是有非常多的原因. 我这边也不展开. 但是我觉得其实对中韓来说技术确实是一个比较关键的因素. 一方面是因为韓国好的技术,芯片,不愿意,或者说因为美国的压力不能给中国. 另外一个方面是韓国以前对中国比较先进的一些产品, 可能现在这个优势越来越少. 그리고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한중 무역 적자가 최근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술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술 부분에서 반도체 칩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는 한국에서 전수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거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더 선진적인 이런 제품이나 기술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더 이상 우세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那么关于中韩合作我们也可以分什么政治外交啊,经济啊,人文啊,各方面 我们现在比较关注的一个是日本的核废水 一个是关于中韩的这个渔船,这个捕渔的问题 这两个我觉得其实现在是可以合作或者说进行对话的 그리고 한중 간의 협력 분야가 어떤 것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한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입문 이런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서 협력의 영역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현 시점에서 한중이 협력을 도모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하는 문제 그리고 동해에서 어선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한중 간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那么另外两个有合作的我也只能提一句 一个是9月份会在杭州召开亚运会 这个时候朝鲜也好,韩国也好,日本也好 有没有领导人来参加这样的一个盛会 另外一个中日韩的分会 我们其实今年一直在讨论,韩国是作为东道国 그리고 두 가지, 두 개 문제, 사항에 대해서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9월에 항조에서 아시안올림픽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올림픽 개막식에 한중일 3국에서 지도자들이 출석을, 참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같이 부딪힐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 제안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那么朝鲜问题,我就讲最后一句 我们一直觉得朝鲜问题解决的这个钥匙 不在中国人手中,在朝鲜和美国的手中 中国发挥的是一个比较特殊的建设性的作用 那么其他的,如果黄博士有时间 我们可以会后交流,谢谢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는 북핵 문제인데요. 사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핵심은 중국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미국과 북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에 달려 있는데요.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황 박사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회의 후에 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통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우리가 한 3분 정도 늦기 시작했고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려서 마지막으로 호가타 선생님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먼저 존중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저는 누가 길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19년 한국에 있었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 주셨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잘못된 인식 틀이 언제 생겼느냐라는 부분인데 우선 일본에서 생각을 하는 반일, 친일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현재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친일이라는 것이 원래 역사상의 역사용어로서 신민지의 협조적인 입장이었던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인데 그것을 일본에서는 일본에 가까운 사람, 일본에 간대한 사람, 일본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 그거를 진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터냐 하면 저도 사실 딱히 확신이 없지만 아마 노무현 정부쯤부터 바로 과거사 전산이라는 것이 한국 내에서 진일파 전산 이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거는 반일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고 그때쯤부터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강견 자세를 취하는 걸 가지고 역시 진보는 안 된다 약간 그런 인식이 퍼졌었고 또 인면박 정부가 들었을 때 일본에서는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부 차원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쯤부터 그런 틀이 조금 일본에서 많이 퍼졌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언론의 역할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또 여론이 사회가 좀 또 전보 리테라시라는 부분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힘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또 요즘 시대는 SNS 시대에 그런 전보를 그런 대형 언론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또 다양하게 전보를 수집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래도 언론의 역할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역시 안보 견제 그런 국가 차원에서의 한일관계 국가 구체관계에 대한 그런 시각을 조금 더 벗어나서 다양하게 다친적인 그런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을 좀 또 주목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일곤돈선언 98년에 곤돈선언이 천사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사진에 대한 인식이 일본과 한국에서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 곤돈선언의 본질이 한일관계를 또 발전시키지 못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부분이 역시 65년 체제의 범위 내에서 한일곤돈선언을 받아들이고 그 한일곤돈선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저는 양극이 과거를 칙시하고 이런 표현이 문헌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계승하는, 기억을 하는 특히 일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를 끝난 곳으로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대해서 후세들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과서라든지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반물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억하는 그런 작업들을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과 협력해서 또 한국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과거사의 문제라든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쪽이 이긴다, 진다라는 그런 외교적인 순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것이 98년에 한일 권돈 선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전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세션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동북아시아의 세 국가인데 그 협력관계는 그다지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도화된 협력의 메커니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회담이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중일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개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이 패널에서의 토론과 또 몇 가지 제안점들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개최에 도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동북아 3국 간의 협력관계의 정립에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 또 토론자 선생님들 좋은 말씀 나눠주신 걸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국제정신학교 하계회의 개막식이 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꼭 거기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 altura